제 근강경 강의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특이한 지금 해석이에요. 반야신경이나 근강경 해석이 저는 참나를 공으로 보죠. 그리고 에고. 에고가 공의 작용이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오온 중에 대표가 색이죠. 색수상행식 이렇게 가죠.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제가 해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티벳에서는 이렇게 달라이라마 같은 분들을 절대 이렇게 해석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해석이에요. 즉 대승에서도 이 해석을 지금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해석이에요. 저희는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쉽게 듣고 그냥 이해하시는 게 사실은 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기 불교는 절대 공이라고 하는 이 열반의 세계인데 열반에서 만물이 나온다는 발상이 없어요. 초기 불교는. 우리는 오온에서 고생하는데 탐진지 없는 세계가 열반이고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여길 버리고 여길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만 있어요. 그게 딱 뭐예요? 저희 학당 가르침으로. 아공이요. 아공. 아공에서는 에고가 참나의 작용이란 말이 없잖아요. 에고가 무상고 무하니까 떠나면 열반이 있다는 거죠. 딱 여기까지만 공부합니다. 초기 불교는. 초기 불교 도리가 왜 이렇게 폭이 잡냐면 딱 아공만 연구해요. 그래서 왜 아공만 연구하느냐. 고통을 벗어나는 데는 아공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늘 무상고 무하를 직면하면 몰라 괜찮아. 그리고 자명한 안목으로 아공의 진리를 곱씹는 거죠. 이것 또한 무상하다. 과거는 털려보내자. 미래 또한 무상하다. 과거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말라. 나라는 것도 쪼개놓고 보면 생각감정 오감일 뿐이다. 그런데 어느 생각이 나냐. 아까 했던 생각이 나냐. 지금 생각이 나냐. 미래에 떠오를 생각이 나냐. 나라는 것도 무상고 무하다. 해가지고 나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이렇게 있으면 열반만 현존하게 되고. 그 정도까지 공부만 합니다. 그러면 고통에서 딱 벗어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니까. 지금 금강경에서 말한 반야신경. 반야신경, 금강경이 다 같은 반야부 계통 경전인데. 반야부, 600부, 반야부 계통의 경전의 핵심이라고 해서 반야심경이거든요. 핵심 써머리인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딱 이 말이 초기 불교랑 완전히 괴를 달리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초기 불교는 색을 떠나서 공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는데.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아니거든요. 가고 오고 없어요. 그대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색깔이 그대로 공이다예요. 이게 본래 공이고 공은 색으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기 불교식 공부를 하면 색 즉시 공까지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다. 색이 사실은 텅 빈 거야. 색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런데 공 즉시 색 그러면 난감해 합니다. 공이 사실은 색이야. 그러면 이게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세요. 뒤에 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질문 되게 많아요. 앞에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뒤에 건 모르겠는데. 이건 모르죠. 이거는 벚꽁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일체가 참나의 신비다라는 우리 벚꽁의 진리를 알아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색이 사실은 공인 참나의 작용이요. 공은 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색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그럼 이 색이 버릴 거예요? 버릴 게 아니죠. 지금 공의 작용을 여러분이 어떻게 버려요? 따라서 초기 불교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색수상행식을 떠난다는 헛소리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건 이대로 공이다. 이대로 공인 줄 알고 사는 게 답이지 이걸 버리고 말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반야신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아셨겠어요? 제 반야신경 보고 충격받으신 분 많아요. 절에 가서 몇 십 년씩 반야신경을 외웠는데 내가 외운 게 이렇게 불경한 말들이었다니. 석가모니 가르침의 역행하는 가르침. 색주시공 공직시생은 초기 불교의 내용을 아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부파불교의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어딜 가? 지금 여기가 열반인데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오온을 버리고 열반으로 들어가자 그랬는데 반야신경 어딜 갑니까? 여기가 열반인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 주인공이 누구로 나와요? 관자재보살이 등장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은 열반에 드시지 않은 분이죠. 우주에 영원히 존재하면서 중생을 도와주는 분이죠. 그러니까 딱 핵심 사상을 관세음이 이기하게 하는 거예요. 관세음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열반이야 어딜 가? 여기가 천국이야 어딜 가? 반야신경을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여기가 그대로 천국이라는 게 느껴지시지 않으면 반야신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반야신경을 열심히 읽고 나서 역시 오온을 빨리 버리고 해탈에 열반에 가야 되는데 하시면 잘못 읽으신 거예요. 여기가 열반이라는 걸 아는 게 반야신경에서는 그게 피 안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참나의 세계로 건너간다는 건요. 색특시곰 공직시색을 그대로 껴안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게 저희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벗공에 5번, 6번만 잘 아셔도 거기 다 들어있어요. 5번이 뭡니까?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자, 일체는 참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6번. 참나의 현존의 일체를 맡기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뭐냐? 이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니까 이 일체를 오온을 별개로 다루지 말고 오온도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오온을 다룰 때도 참나한테 맡기면서 다루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루려고 하죠. 이거를 별개로 보고 다루지 말고 이 책 하나도 참나의 작용으로 알고 다루라는 거예요. 참나한테 맡겨가면 깨어서 참나한테 맡기면서 이것 또한 참나의 작용인 거 압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걸 다루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이거는 벚꽝까지 알면 사실은 대승의 길이 열려버려요. 이제 숲으로 가서 열반에 드네. 숲으로 왜 가는데요, 일단. 오온으로부터 최대한 분리된 삶을 살려고 가는 겁니다. 도심에 있으면 오온에 너무 자극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승에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대승은 보살은 술집에도 가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탐진치의 극치가 펼쳐지는 곳에 가서 있으면 안 되죠, 초기 불교식으로는. 지금 오온을 자극하면 안 돼요. 오온을 빨리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대승은요. 그게 어차피 참나의 작용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걸 왜 회피해요? 괴로우면요. 술 먹다 괴로우면 뭐라고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초기 불교, 소승 불교 공부한 사람은 술 먹다 괴로우면 내가 이 고통을 버려야 되는데 고통을 일으켰구나 하고 자책하겠죠. 고통 없는 세계로 가려니까 숲으로 가야 돼요. 술 없는 데로 일단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승은요. 술 먹다 괴로우면 화장실 가서 토하더라도 토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대승고사를.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 참나의 작용이 오묘하구나. 오색 찬란하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냐고요.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은 진짜 아무도 못 막는 도인이 됩니다. 일체를. 지금 이 괴로운 마음 그대로 괴로운 마음이 나만의 마음이다 하면 너무 괴롭죠. 우주에서 나 혼자 지금 괴롭고 있으니까. 남이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 내가 알 수도 없잖아요. 내가 느끼는 건 내 괴로움인데 지금 내 괴로움이 이렇게 크니 하늘이 나를 지금 나를 버리나 보다. 나만 딱 집어서 날 미워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애고가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처방전으로 초기 불교에서는 그래 그 괴로움 그러니까 좋아하지도 마 미워하지도 마 그럼 너 괴로울 일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 숲으로 가서 모든 관계 다 끊고 숲으로 가서 계속 명상만 하고 있으면 너는 죽을 때까지 고통을 안 겪고 갈 수 있어. 이런 해법을 제시하는 이것도 해법은 돼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돌게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힌 거죠. 그런데 석가모니 제자들이 또는 더 공부하다 보니까 석가모니가 정말 이 정도 얘기만 하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석가모니 더 큰 도인이 분명한데 나보다 영성이 높은 게 분명한데 이 정도 얘기만 하셨을 리가 없다. 왜 나만 해도 벌써 이게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석가모니를 안고 간 거예요. 석가모니가 얘기는 안 하셨어도 방편으로 그러셨지 내가 아는 이 대승의 보살도의 진리를 그분이 모르셨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드니까 그분이 보살도 차원에서 방편 쓰신 거지 진짜로 소승 수준의 성자는 아니다. 아라한들은 소승 수준의 성자가 맞지만 석가모니는 분명히 더 높은 경지가 확실한데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 알거든요. 나보다 고수다 하수다 알아요. 내가 아무리 복공으로 무장해도 아공만 주장하는 석가모니 앞에 가면 왠지 쫄 것 같다. 그럼 이게 분명히 나보다 고수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공 얘기만 하고 계실까 이거죠. 그 당시 하셨을까.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게 대승에서 석가모니를 추앙하면서도 석가모니께서 실제 가르친 내용은 비판하는 그런 원리예요. 논리예요. 법화경 같은 데서 석가모니가 등장해서 석가모니가 변론하실 수 있게 기회를 주잖아요. 법화경. 사실 그때 뻥이었지롱 하면서 자기 탓도 안 하세요. 니네가 하도 못 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넘어가요. 법화경이. 초기 불교분들이 법화경 보면 진짜 쓰러집니다. 이렇게 석가모니를 농락하다니. 열받죠. 초기 불교 여러분 생각하세요. 법화경 심각하게 생각하고 보세요. 어떤 분들은 막 나 오늘 낮에 초기 불경 보고 밤에 법화경 보니까 감동이 두 배야 이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거예요. 초기 불경. 법화경의 내용이 뭐냐면 초기 불경 전체가 뻥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화경이.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또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공과 에고의 관계. 공과 이해. 참나와 에고의 관계. 그런데 이거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참나의 아공 도리를 통해 참나의 현존을 먼저 자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참나 상태에서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참나 상태에서 보고 듣고 제 얘기를 느끼고 제 얘기를 어떻게 느끼죠. 아무튼 듣고 생각도 하고 감정도 느낌도 느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느끼시면서 참나 상태에서 그걸 느끼고 계시면요. 일체가 참나라는 중심점을 가지고 참나에서 뻗어나간 참나의 작용들이라는 느낌이요. 드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먹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참나의 중심점을 딱 찍고 있으면 전체가 참나의 발산이라는 게 느껴져요. 저희 학당 로고처럼. 점을 중심점을 딱 찍으면 나머지 점들은 뭐가 돼요? 중심점이 없을 때는 나머지 점들만 있었죠. 그런데 중심점이 딱 찍히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점들은 나머지 모든 점들은 이것을 중심점으로 하고 있다는 게 어쩔 수 없이 정립돼 버리죠. 중심점이 등장하면 나머지 모든 점들은 이것을 중심으로 한다. 이게 말 안 해도 그냥 당연하듯이 여러분 참나가 딱 등장하면 일체의 생각감정호감의 작용은 참나를 중심으로 한다. 이게 자동으로 여러분한테 딱 인지되게 돼 있어요. 이건 직관으로 그냥 옵니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아는 거 플러스 홍범 14조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직관과 분석이 합쳐지면서 자명감을 만들어내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이 공에 대한 직관이 있으셔야 돼요. 플러스 온 차원에서의 분석이 있어야 돼요. 이건 에고가 하는 거죠. 에고 차원의 분석이 있어요. 그럼 이게 합쳐집니다. 그럼 에고도 이 직관을 느끼게 되죠. 에고가 안 느낄 수가 없죠. 참나를 만나버리면. 그리고 에고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따져봐요. 이거 이제 참나에서 주는 느낌이 더 강하고 이건 에고가 따져봐야 돼요. 주체적으로. 이 두 개가 맞아야 돼요. 맞아지면 이거는 해와 같은 거고 직관은 체험에 기반하니까 분석은 개념이라서 말로 분석하는 거라 달빛같이 흐리지만 두 개가 합쳐지면 이 자명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써야죠. 자명이 만들어집니다. 밝음. 광명함. 광명함 만들어내는 건 딱 간단해요. 이 공식만 딱 하시면 돼요. 직관은 체험이 그대로 직관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체험이 직관이에요. 내가 요리를 할 줄 안다. 그럼 요리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요리? 할 수 있어. 그냥 알잖아요. 생각 이전에 안다고요. 할 수 있으니까. 해봤으니까. 참나 아세요? 알아요. 그럼 그 직관이에요. 알아요. 참나를. 통으로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요? 하면 이제 머리를 써서 분석해야죠. 참나에 대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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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끝이에요. 인류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체험해봤고 체험해본 걸 정확히 알면 끝이에요. 인류가 뭘 더 하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자명해지는 거예요. 우주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자명해지기. 그 자명해지기에서 중요한 게 이런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에서만 자명해지면 다른 거는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또 각자의 자기 전공에 따라 자기가 자명해지어야 할 영역이 많이 있겠죠. 과학자면 과학자대로, 기술자면 기술자대로 그 분야에서 자명해지셔야죠. 다만 인간이면 자명해야 되는 게 이 14개의 진리는 인간이면 알고 계셔야죠. 이걸 알고 모르고가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철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게 지금 과학 분야, 수많은 분과학이죠. 과학이 꽁순, 이 공개만 과학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학문은 분과학이에요.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분과학이라서 다 분야별 과학입니다. 인문과학도 인문과학이에요. 사회과학도 사회과학이에요. 이런 모든 과학을 넘어선 게 철학입니다. 왜?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해줍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설명해줍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아름다운 건지의 가장 근원을 설명해줍니다. 철학이. 그래서 이 철학을 모르시고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도 이걸 모르신다 그러면 그분은 인간으로서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 계속해서 찜찜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원리, 학문이죠. 그 원리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철학이.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진리로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얘기하느냐 색은 오원의 대표로서 말한 거기 때문에 에고가 본래 공이요? 요즘 반야신경이 나온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에고가 공이요. 공이 에고로다. 그러면 에고가 안 사라지잖아요. 문제가. 에고가 본래 공이요. 그런데 공은 에고로 자신을 표현한다. 그럼 에고를 버릴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일체가 오원이 에고가 공하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공은 불생불멸이다. 그럼 에고도 불생불멸이 돼버립니다. 공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 에고 가지신 게 마음에 안 드셔도 내가 에고가 없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면 해결되겠지 하고 초기 불교식 해법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 하더라도 대승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에고를 버려서 열반을 얻겠다고 한 이상 대승 도리는 모르는 거다. 지금 그대를 힘들게 하는 이 에고의 고통이 그대로 공인 줄 알아야만 그대는 해탈할 수 있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연장성산에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못 들어본 얘기를 듣는 거죠. 지금도 남방불교분들이 이거 이해하시기 힘듭니다. 일체가 공의 작용인 줄 알라. 심지어 저는 그건 이해해요. 남방불교야 초기불교 위주로 하니까 그렇다 치죠. 티벳불교에서도 이 주장을 안 하려고 해요. 티벳불교에서요. 이게 법공이거든요. 보세요. 법이 뭐냐 이겁니다. 이 오온이 대표적인 법이에요.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존재들. 우주를. 일체 존재들이에요. 이것도 법입니다. 다. 지수화풍이 법이고 색수상행식이 법이에요. 우주는 그걸로 이루어졌어요. 물질을 이루는 법은 지수화풍 그러고요. 의식을 이루는 법은 수상행식. 보세요. 보세요. 색깔, 수, 느낌입니다. 상, 생각, 행. 지금 여러분 마음이 이 중에 하나예요. 색, 수, 상, 행, 식, 식별, 식별능력. 이렇다 저렇다 식별하죠. 의지를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의지를 품죠. 이건 뭔가 저거 뭔가 이런 생각을 하죠. 기분이 좋다 나쁘다 느낌을 갖고 있죠. 색은 오감을 대표합니다. 오감 중에 제일 센 게 색이라 색을 해놓은 거예요. 오감이라는 거죠. 밖에 물질적 요소를 나타내는데 이 색을 찢으면 지수화풍입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의 물질적 요소와 수상행식의 정신적 요소 이걸로 우주가 구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온설은. 그런데 이게 다 공이고 공이 이거라는 거예요. 공이 있는 한 이 우주에는 지혜 요소 견고하게 뭉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물처럼 젖어드는 게 있을 거고 불처럼 열기를 가진 게 있을 거고 바람처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공이 있는 한 이것도 같이 가는 공이 있는 한 좋고 싫음의 느낌이 있을 거고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거고 관념이 있을 거고 의지작용이 있을 거고 이 우주에는 식별작용. 이렇다 저렇다. 내가 밥을 먹었다. 내가 밥을 안 먹었다. 내가 화가 났다. 화가 안 났다. 이런 식별작용이 우주에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게 돌아가는 세계가 현상계고 이 현상계의 근원은 공이라고 하는 절대입니다. 뜻하지 않게 지금 철학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를 풀려면 철학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내 문제를 그냥 마음대로 푸시려고 하면 자기개발 강의나 뭐든지 들으실 수 있겠죠. 일시적인 이한책은 주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류 3000년의 지혜 최소한 3000년의 지혜는 가지고 내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고 그 지혜가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풀어보자는 거에요. 여러분 문제도 해결되지 않나요? 인류가 애고가 뭔 병에 걸리냐면요. 이 우주에서 자기가 처음 사는 줄 알고 내 인생이 제일 귀한 줄 알고 다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류가 다 그 마음으로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 그거 실현당한 게 제일 큰 문제고 우주에서 다 그러면서 수 없는 세월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3000년 인류가 얻은 지혜 중에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철학적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습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수많은 경험들이 헛되지 않고 그분들도 여러분 보살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의 경험은 안 끝나고 내 경험에 대한 어떤 지혜가 지식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돼서 또 다른 사람 안에서 지혜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도움을 열심히 받아야 돼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그 사람도 보살도 하는 거고 나도 또 그걸 가지고 남한테 베풀어서 함께 보살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보살돌 안 하면 인류는 발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육바라밀에 맞게 안 하면 인류는 퇴보하게 돼 있어요. 공식이. 미리 말씀드린 육바라밀을 지키면 발전하게 돼 있어요. 신기해요. 인류가 다 원하는 게 육바라밀이에요. 다 원하는 게 아니 오직하면 아파트를 진심으로 짓습니다. 당연히 원래 진심으로 지어야죠. 근데 그 진심이 돈 벌려는 진심일 수도 있고 모르죠. 양심일 거라고 그냥 듣고 계신 거예요. 그냥 진심으로 해요. 저 진심이에요. 진짜로 돈 벌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이번에는 크게 땡기고 싶어요.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아무튼 뭔가 진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심을 왜 양심이라고 생각하죠? 나를 위한 진심일 거라고 생각하죠. 왜? 다 원하는 게 양심이니까. 다 그걸 원하니까. 광고 하나를 봐도 선이 악을 이기길 원하죠. 악이 이기는 드라마 보면 불쾌하실걸요. 보거나 하면 기분 나쁨. 우린 다 원하는데 나부터 할 준비는 안 돼 있는 게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럼 뭐가 부족하냐. 인류한테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철학이 부족해서 그래요. 철학. 이 얘기를 누가 안 해주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홍의각당은 철학각당이고 오면 어려운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작은 판단. 내가 오늘 이걸 할까 말까. 이런 작은 고민에까지도 육바라밀이 들어와 있고 그건 철학적인 연구 주제다. 예전 어른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면 우리가 훨씬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기 티벳 불교는요. 티벳 불교도 그러니까 두 파가 있어요. 들여다보면. 이걸 시원하게 얘기하는 파가 있어요. 법이 공하다는 건요. 마음법이 본래 공이야. 라고 우리처럼 시원하게 얘기하는 림포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달라이라마가 주도하는 달라이라마 존재가 뭘 주도하냐면 그 파가 겔룩파인데 교학을 주도해요. 교학. 그러니까 교정 있죠. 교정. 우리 같으면 불교 대학 불교 초 중 고대학 대학원까지 이론 교육을 시키는 데가 겔룩파가 주도합니다. 그런데 겔룩파 이론은 용수보살의 중간학파예요. 이 중간학파가 문제가 이 중간학파는 체험보다는 개념으로 파는 학파고 그러니까 교학자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교학자들은요. 참나를 체험하라 이런 말 싫어합니다. 교학자들이 좋아하는 책은 이론으로만 설명된 책을 좋아합니다. 왜? 그래야 나도 거기에 자명하게 참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책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자 느껴보세요. 참나가 느껴지시죠? 하고 진행되면요. 교학파는 난감해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에서 개념으로 분석적인 책이 교학자들은 연구하기가 편한데 중간에 자꾸 체험에 끼워버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체험을 못 하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게 개발된 불교 이론이 중간학파예요. 중간학파는 이론에서 이론으로 가요. 그런데 뭘 입증하느냐. 오온이 다 본래 무상해서 공하다라는 걸 입증하는 학파입니다. 참나 얘기를 안 해요. 절대 중간학파는. 대승과 소승 중간쯤에 있어요. 중간학파는. 이름은 대승이라고 하는데 왜 중간에 있냐. 진짜 대승이면 오온이 본래 참나 작용이야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참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 초기불교는 오온이 오온이 공하니까 버리자 그랬죠. 그러니까 중간학파는 그 중간쯤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떤 학파가 가능할까요? 이 오온은 무상해서 초기불교는 이 오온은 무상해. 그러니까 버리고 열반에 가자. 중간학파. 이 오온은 무상한데 무상해서 안 끝나요. 석가모니가 무상이라고 한 게 방편이고 사실은 무상하다는 얘기는 오온이 이런 작용들이 임시로 모여서 내 몸을 이룬 거 아닙니까? 나라는 애고의 마음을 이룬 거 아닙니까? 무상한데 여기서 대승적이에요. 용수보살은. 무상하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야. 실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텅 비었다는 걸 강조해요. 오온은 텅 비어 있으니까 네가 버릴 수도 없어. 그냥 텅 비어 있다는 것만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참나를 설정하지도 말고 텅 비어 있다는 것만 알고 그렇게 받아들여. 오온이 본래에 없다는 것. 지금 네가 밥 먹고 지금 뭐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게 텅 비어 있다는 걸 받아들여를 논리적으로 끝없이 설명하는 게 중간학파입니다. 이걸 아무리 공부해도 여기서는 결국 초기 불교에서 대승 불교의 어중간한 중간지점에 있어서 참나의 귀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참나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영혼 불면에 내가 있다는 걸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건 무상해서 실체가 없다는 게 중간학파거든요. 초기 불교의 변형입니다. 대승적인 변형. 대신에 현상계도 현상계도 본래 텅 비어 있으니까 버리고 말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본래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랑 어떻게 싸워요? 이론이 뭔가 신박하지 않아요? 내가 없다고?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지. 이런 이론이에요. 내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런 식의 이런 자기 고백이 잇따르면서 자기가 실체가 없다는 걸 받아들여요. 명상을 하는 것도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답답하냐면 림포체들이 책을 쓸 때 이렇게 합니다. 참나 있다고 하는 림포체마저도 참나가 공이야. 참나 불생불멸에 마음이 있어. 법공은 뭡니까? 어. 마음법이 공에서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림포체들 책을 보면요. 참나는 불생불멸이야. 마음법은 그런 공에서 나왔어. 그럼 법공은 뭡니까? 아, 그건 오온이 무상해서 텅 비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공 얘기할 때는 또 교학으로 돌아가서 중강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지금 이 교학과 이런 자기가 하는 또 실천적인 수행이 뭔가 보면 균열이 있어요. 분열돼 있어요. 왜? 티벳에서는 중간학파만을 그 뭐죠? 인정받는 교학이라고 주장해요. 자, 우리는 편하죠. 우리는 그냥 그런 여러분 얼마나 머리 아픈 자세요. 이걸로 설명을 여러분 그냥 반야신경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색직시공, 공직시색을 참나에서 내가 보는 색깔은 결국 오감작용인데 그렇죠? 색깔을 뭐가 봅니까? 여러분 오감이 보는 거죠. 그래서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의 색깔이 나타나는 거는 내 참나가 중심 잡고 있기 때문에 색이 보인 거야. 색직시공. 공직시색은요. 그 공은 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깔을 나타내면서 이 우주에서 계속 작용해. 그러니까 참나가 있는 한 색수상행식의 이 작용도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버리겠다가 아니라 나는 애들의 실체를 알고 있다는 게 해탈이라고 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반야신경을 이해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색이 안 보이게 참나 상태에 들어가야 해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소승적인 거예요. 이걸 보고 계시되 이게 공인 줄 알고 참나의 눈으로 보고 계시면 이미 해탈이십니다. 책광고가 굳이 책을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도 되는데 느낌 아시겠어요? 이거 여러분 매일 곱씹으셔야 돼요. 철학자 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밥 먹다가도 반찬 보고 너도 공이고 나도 공이고 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드셔보시고 이게 옛날 선사들이 견성하고 보림 공부할 때 지금 이거를 곱씹으면서 보림하는 거예요. 참나 만나는 게 더 노면 보림은요. 이걸 납득하는 자기 삶에 소화하는 게 보림 공부예요. 벚꽁의 도리를 자기 삶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하는 거죠. 체험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 체험과 그 분석이면 내 삶에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선문답이 되게 상대방이 이 펜 자체에 집착해가지고 참나를 놓치지 않나 첫째 보세요. 선정적으로는 참나가 늘 현존하지 않고 참나가 끊기는 거 아닌가 이걸 실험하는 거고요. 선문답은 두 번째 선정적으로는 지혜적으로는요. 벚꽁의 진리를 망각하고 살지 않나 이거죠. 우리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일체가 공의 작용이지 바로 나가다가 바로 잊어버려요. 버스 안 오면 막 버스에 집착해가지고 참나 어디 가버리고 근데 참나가 어디 가버렸다는 건 선정적인 측면이에요. 지혜적인 측면에서 뭐라고요? 벚꽁의 진리를 잠깐 잊어버린다고요. 우주의 진리가 벚꽁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아는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상에 집착해가지고 고뇌에 빠져 있으면 안 되나요? 고뇌에 빠져 있다가도 뭘 해야 된다고요? 이 고뇌 또한 참나 작용인지 하고 딱 직시할 수 있는 고 힘이 필요해요. 그게 반야의 힘입니다. 그래서 선정의 힘과 반야의 힘이 내면에서 커지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무서움. 선정의 힘이 커지면 내 마음이 좌절, 비탄, 우울 모드로 가려고 할 때 몰라해버리고 참나한테 다 맡겨버리고 참나가 현전에 더 집중해요. 우리 아공의 진리 중 4번처럼 참나의 모든 걸 모든 걸 내려놓고 참나에 올인할 수도 있고요. 6번처럼 그 괴로움을 다 느끼는 중에 이것도 참나한테 맡깁니다. 하고 맡기고 이 괴로움을 느끼는 중에도 이게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알고 맡기고 있으면 6번의 맡김이죠. 좀 달라요. 4번의 맡김과 6번의 맡김이. 4번은 그냥 일체를 몰라하고 참나 상태에 있는 걸 말하고요. 6번의 맡김은요. 일체를 느끼는데 이게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알고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괴로워. 참나. 어떻게 해주세요. 이 괴로움도 다 참나의 작용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할 거 아니고 이건 참나의 작용이니까 내 일만이 아니고 내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 모든 건 참나의 일이니까 나는 참나랑 함께 지금 공조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참나한테 맡깁니다. 하고 이 일은 본래 참나의 작용이잖아요. 하고 맡기면서 좀 이렇게 나도 적절한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맡기면서 나도 적절한 적절한 짓만 해야 되잖아요. 오버하지 않고. 내 일이다 하면 오버를 하니까 이건 참나의 일이잖아요. 하느님 일이잖아요. 내가 거둘 것만 거둘게요. 하는 마음으로 움직이시면 이 6번의 맡김이 돼요. 이게 저 대행스님이 주인공한테 맡기고 열심히 살아가라. 맡기고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요. 맡기고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주인공 차는 페라리지. 주인공 그래서 이거 맡겼어요. 맡겨서 언제 이거 언제 이루어질라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을 그냥 맡기시고 가세요. 페라리건 나발이건 맡기시고 그냥 열심히 사십니다. 주인공이 들었잖아요. 내 욕심 들었잖아요. 거기에 맞게 주인공이 또 반응하겠죠. 나는 또 말 안 하면 서운해서 말은 해보는 거죠. 혹시 이제 주인공이 모를까봐 페라리야 그래서 그런데 계속 페라리 페라리 하고 있으면 그건 상에 집착한 거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니까 참나한테 그런데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알고 사신다 그러면 그냥 맡기고 가야 돼요. 웬만한 건 그냥 맡기고 가야 돼요. 물론 힘든 거는 쉽게 안 맡겨지겠죠. 그래도 자꾸 그 원리를 곱씹으면서 맡기려고 노력하면서 사시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옵니다. 답이 거기서 이제 거기다가 육바라밀까지 넣어보이면 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육바라밀하면서 살아야죠. 참나가 원하는 게 육바라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참나한테 맡기고 육바라밀을 열심히 하면 참나가 알아서 다 적절하게 과보로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신뢰를 하세요. 참나한테 말하고 맡기고 난 나대로 쓸데없는 고민 안 하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면서 열심히 육바라밀을 해버리면 최고의 결과물이 나한테 계속 돌아올 수밖에 그 돌아오는 걸 또 회양을 해요. 이게 그 돌아오는 걸 나 혼자 누리겠다가 하면 안 돼요. 보살은 왜? 이것도 참나의 작용으로 일어난 거죠. 아니 업을 지을 때도 참나한테 맡겼었으면 과보도 참나한테 맡겨야죠. 이거 뭐 내가 잘해서 이 과보가 온 겁니까? 참나가 참나의 작용으로 이게 일어난 거니까 이 또한 참나의 작용으로 좋은데 잘 쓰이게 내가 만든 공덕이지만 이거 참나랑 함께 한 거니까 참나한테 영광을 돌리면서 다른 중생과 나눠 쓰고 참나의 뜻에 따라 이 공덕의 결과물을 쓰겠습니다. 참나는 뭐라고 그래요? 육바라밀을 하는 데 쓰라고 하겠죠. 그럼 육바라밀을 하는 데다가 자기 공덕을 더 쓰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엄청난 과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테크가 어마어마해져요. 돈이 막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영적인 포인트. TV에서 제가 어제 재테크하니까 떠오르는 짤방 사진을 하나 봤는데 망 터져가지고 제가 TV 프로에 김수영 씨인가요? 되게 다크 장난 아닌 개그맨 있잖아요. 그분한테 누가 6개월에 1억 만드는 주식투자 비법이 있냐고 하니까 2억을 투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2억을 6개월에 반토막 난 거죠.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배가 좀 아팠습니다. 역시 고수분화해서 반토막 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덕 6개월 만에 반토막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6개월 만에 배로배로 풀려면요. 이게 딱 흔들려 자기 마음만 보면 돼요. 상황을 보지 마요. 상황이 힘드네 어쩐 애는요. 어차피 누구도 그거는 그 상황 갖다 놓으면 다 힘들겠죠. 그런데 그 상황 탓하지 마시고 그것도 내 어떤 인과로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무슨 인과로 왔는지 모르니까 상황을 탓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이겨내야지 어떤 상황이 나한테 왔든 주인공을 믿는다면 주인공이 내가 이 일을 겪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준 게 아닐까요? 주인공이 나를 살리려고 돌아가는 자리지 저 죽이려고 하는 자리가 아닌데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나는 어떻게 여기서 처신해서 이런 영적인 훌륭한 과보를 성취해내느냐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상황 탓하고 있을 수가 없고 내 마음 관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은 그냥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어떤 인연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내려면 지금 여기서 정신 차리고 내 마음 관리밖에 할 게 없어요.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아공, 복공, 부공으로 관리하세요. 일단 힘들 때는 아공으로 일체를 내려놓고 무상고, 무하를 곱씹으시면서 그거 자명한 얘기니까 일체를 내려놓고 참나의 현존에 몰입하시다가 좀 여력이 되시면 이제 고통도 조금 돌아볼 정도의 여력이 되시면 복공 단계로 들어가서 일체 고통도 한 번씩 껴안아보세요. 껴안아서 녹여보세요. 참나의 힘으로 이것 또한 참나의 작용이지 하고 깨어서 자기 감정 중에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 직시하고 싶지 않은 감정들을 따뜻한 눈으로 직시하는 게 복공입니다. 직시하고 껴안아주면서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지 이런 게 쌓여서 지금 나를 만들어가지 그렇게 해서 이것도 다 버릴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이게 쌓여서 업이 쌓여서 나라는 캐릭터가 만들어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슬픈 기억 좋은 기억 다 쌓여서 나를 만드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 딱 치워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쌓여가는데 그래서 다 껴안고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봐주시는 통 큰 안목이 복공의 복공 마인드고요. 복공 마인드가 없으면요. 보살도는 꿈도 못 꿉니다. 왜냐하면 숲에 가셔서 그냥 죽을 때까지 뭘로 하고 계셔야 돼요. 소승 악옥 마인드만으로 우리가 이 고통을 극복하려면 대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면서 껴안아 버립니다. 힌두교도 이거 힌두교 아니냐 이런 분인데 힌두교도 복공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승은 더 잘해야 돼요. 힌두교도 복공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힌두교는 독특해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란 것까지는 대승고서라고 똑같이 주장해요. 이거 다 참나작용이지. 그러니까 우린 참나만 붙잡고 있을래요. 숲에서 이렇게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나요. 결론이 소승입니다. 인도는 신기하죠. 인도는 또 달라요. 힌두교는 복공에서는 힌두교가 아주 수준 높은 복공을 예전부터 주장해왔어요. 불교 나오기 전부터 주장했어요. 그런데 하는 행태는 어때요? 똑같아요. 숲에서 안 나와요. 아니면 세속에 들어가서 막 살아요. 또 윤리도덕 떼고 왜? 일체가 참나작용인데 윤리도덕이 어딨냐고 주장해요. 구공을 또 몰라요. 구공을 몰라서 힌두교 차량은 문제가 되고 육바람이를 몰라서 또 한편으로는 복공을 주장하되 통 큰 복공이 아니라 되게 속 좁은 복공을 주장합니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니까 난 참나만 보고 있으면 된다. 그럼 그게 사실은 일체를 보고 있는 거라는 주장을 자꾸 해요. 내가 참나각상만 하고 있으면 사실은 일체를 이미 도와준 거라는 주장을 계속해요. 자기 아실함이나 딱 숲에 있으면서. 저는 그게 되게 못됐더라고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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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성에 되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부처님도 오죽하면 소승을 가르쳤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인도인들의 기질을 보면 인도인들한테 디승하라고 했다가는 이게 오히려 변질되거나 변질되거나 오히려 힌두교에 악용될까 오히려 걱정하시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거기는요 진짜 소승적인 걸 좋아합니다. 지금도 인도는 답이 안 나오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봉호 선생님이 진짜 통큰분이에요. 한중인이 연합해서 앞으로 도덕시대를 이끌고 한국이 거기를 리드할 거라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냥 좋은 말 이라고 들었는데 요즘 생각하면 중국, 인도는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나라들이거든요. 답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뭐냐면 너무 수도 많아 일단 수가 너무 많고 그분들을 다 어떻게 각성시키고 윤리도덕 기초도덕을 가르칠지도 답이 안 나오는데 한국이 중국, 인도를 이끌어서 세계를 도덕사회로 만들어라는 건 거의 어마어마한 요구였구나 그때는 쉽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중국 도인 많지 인도 도인 많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도인만 있으면 뭐예요 그 나라가 각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각성하려면 도인들이 대승철학을 가르쳐줘요 중국도 대승철학이 아니라 중국에서 단악을 하면 신선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중생 돕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신선돼서 장생불사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오래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너무 그분들은 순수해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무당산 다큐 봤는데 한 분 한 분이 주옥 같은 답변 하시대 왜 돌을 닦냐니까 신선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신이 되고 싶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장생불사 다 그 일념으로 산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죠 우리나라의 선도는 홍익인간 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 선도는 대표적인 선도단체가 화랑도인데 제다의 이상으로 국정에 참여했죠 출장 입상 그랬잖아요 나가면 장수로 들어오면 재상 노릇 했다고 화랑들은 완전히 현실 참여적인 수행단체입니다 다르죠 중국의 신선 수행단체들은 선도단체들은 진짜 신선돼서 올라가고 싶어서 네 니네들 진짜 니네 니네 꼴 안 보고 살고 싶다 나 신선돼서 올라가겠다 그래서 단학법 하나만 배우면 여러분 만약에 중국식 도교 수행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 오시면 이 책 나왔죠 이 책 사서 바로 산에 들어가셔서 안 나오십니다 오케이 하고 비급을 얻었잖아요 비급 하나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비급 얻어서 산에 깊숙이 들어가서 솔잎 먹고 이렇게 하면서 안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돈은 그렇게 닦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가족 버릴 생각만 하시고 그런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제 강의 보고 너무 좋았대요 거기까진 좋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선생님의 가르치를 만났다면 결혼 안 하는 건데요 왜 이야기가 바로 그리 가는지 이해가 안 돼 어떻게든 가정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더라고요 왜 도가 그런 거여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소승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도식 소승은요 열반에 들어서 사라지겠다 중국식 소승은요 신선돼서 사라지겠다 좀 다르죠 좀 다른데 다 소승이에요 어차피 사실 자기 하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지독한 에고이스트들입니다 남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요 이 사람을 도와줘서 내가 혹시 업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고민할 사람들이 이 사람 도와줬다가 내가 업을 짓게 돼서 한 생 더 살아야 된다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심각하게 자기 공부의 성공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나라가 어떻게 돼도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살아도 관심 없어요 자기 도 닦는다는 것에서 이미 새 속에서 벗어났다는 마인드가 있어서요 니네는 계속 그러고 살아라 우리는 이제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마인드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도나 이런 걸 순수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의 도인들 성자들 많으면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역지사질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라면 그런 분들은 정말 뭔가 따뜻하고 공감도 잘해주고 이럴 것 같아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달라요 생각들이 실제로 도인들이라 하더라도 많이 달라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 색적 시공 하나 가지고 오늘 계속 지금 공직시색 색적 시공 지금 여기서 실험 안 되시면 여러분 답 없으신 거예요 지금 참나 느껴지세요 공을 알아야죠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색이죠 참나 상태에서 보고 듣고 하는 저를 보고 계시면 그게 여러분 참나를 더 자각하면서 저를 보시면 느낌 다릅니다 내 의식의 작용으로 보이지 나 밖에 따로 누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게 돼요 그게 일체 유심조를 깨달으시고 복공을 깨달으신 거예요 이 상태로 하루 종일 이렇게 못 잊더라도 이 상태를 하루 종일 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선정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서 선정이 잘 돌아갈 때 지혜로 빨리 결론을 내려보세요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직관에 바탕을 둔 지혜로 이거는 이거구나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선정이 옅어져서 참나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그 지혜가 여러분 딱 또 살아 있어서 여러분을 내비처럼 인도해 줍니다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야 이 말을 힘 있게 해줘요 왜 경험했거든요 해본 거잖아요 좀 전에 선정 상태에서 실험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험해 본 자명한 결론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힘을 갖습니다 이게 공부의 요령이에요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 선정에 들면 자동으로 일체가 참나 작용인 것 같아요 기분에 그렇게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선정 나오면 사라져요 그 기분은 선정에 들었을 때 그 기분일 때 홍범 14조를 아주 뿌리 뿌리 깊게 이건 옳은 거야 라고 아주 저 내 안에 이 진리가 뿌리 내리게 인가를 하셔야 돼요 맞아 이건 맞아 의심할 수 없어 이러고 선정 상태가 지나가고 나면 그래도 아까 선정에 들었을 때 강력하게 인가해 놓은 진리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혜가 그때는 돌아다니실 때는 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왜냐 여러분 그렇게 깊은 선정에 못 들어요 활동할 때 여러분 라면만 하나 대접해도 여러분 선정 날아갑니다 그냥 아까 라면 나올 때까지 참나가 있었는데 다시 참나 등장할 때 라면이 없어요 정신 잃고 먹고 배가 좀 차야 돌아오죠 저희 학장도 고기 구워 먹으면요 고기 파티하면 고기 나오면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가 고기 권하고 할 때는 다 정신 돌아왔을 때 돌아왔을 때 권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대화 좀 합시다 이런 얘기도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 먹는데 그렇게 몰입하라고 우주가 우리를 그렇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우리 탓이 아닙니다 우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먹는데 오리네 괜찮아요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참나 상태에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저한테 그런다면 저는 그럴 거예요 그렇게 드세요 그렇게 듣는 것도 방법이죠 밥맛이 별로 없겠죠 그렇게 먹으면 근데 나는 그 순간 참나를 더 느끼고 싶다고 본인 선택이에요 저는 이건 옳고 저건 그러고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죠 참나를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내가 만나는 거죠 누가 뭐라고 그래요 만나는데 저는 그거예요 참나가 옅어졌을 때도 지혜가 살아있어져요 지혜의 창이 여기 떠 있어야 돼요 벚꽁, 벚꽁 자명, 벚꽁은 자명한 진리임 이게 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뭔 일을 할 때 이 지혜가 나를 딱 자극해주면 또 바로 참나 상태에 더 깊게 들어가게 되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그때 도움을 계속 받아야 돼요 선정과 지혜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돼요 늘 깊은 선정 상태에 들어있어라 늘 깊은 지혜의 상태에 들어있어라도 아니에요 선정과 지혜랑 계속 그 중간중간 시간 날 때 깊은 관계를 맺어 놓으면 우리가 다른 데 정신 팔고 살아야 할 순간에도 은은하게 우리 안에서 마음의 창에 그게 떠 있다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강력한 염체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에요 그러니까 이 홍범 14조가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 염체로 자리 잡고 있느냐 그거는 얼마나 깊은 선정에서 이 진리들을 인가했느냐겠죠 더 근원적으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말들이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힘을 갖느냐가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문제를 진리의 의거에서 문제를 풀어가느냐 탐진치로 풀어가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거에요 그럼 이게 공부법의 핵심이죠 선정과 지혜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은 나는 왜 깊은 선정에 오래 못 있어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거니까 선정에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사세요 그냥 다만 진리에서 벗어나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거는 머리에 딱 두시라고 참나한테 맡겨가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나 혼자 풀면 안 되지 모든 게 복잡할 땐 참나한테 맡기면 되지 과거 너무 집착하면 안 되지 이런 진리들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돌아가시면 그런 염체들이 강력해지면 다른 염체들, 탐진치의 염체들이 웬만한 건 알아서 제압됩니다 백신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처럼 웬만한 건 알아서 제압되고 나중에 센 것들은 쉽게 안 제압돼요 센 것들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인생이 갑자기 그렇게 심란하게 살고 복잡하게 살다가 갑자기 인생이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걸림돌돌이 확 사라진 느낌이 오시게 됩니다 공부가 제대로 됩니다 도인들은 이렇게 살았겠구나 하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시게 됩니다 재강의만 많이 들으셔도 웬만한 걸림돈들 많이 제거될 걸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고민해 오시던 게 생각이 바뀌시면서 재강의를 오래 듣다 보면 강의 듣는 것도 여러분 선정과 지혜입니다 재강의에 몰입하시는 게 선정이고 그 상태에서 저와 함께 같이 이건 자명해 이건 자명하지 않아 따지다 보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그 강의 끝난 뒤에도 그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가 선명히 남아있다면 여러분 도 닦으신 거예요 그래서 강의만 들어도 도 닦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몰입해서 들어주시면 건성으로 들어도 또 도 같다 깨요 건성으로 들어도 그건 그렇지 이게 또 쌓여요 이게 또 쌓여갑니다 무섭죠 무조건 걸려 재강의를 켜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조건 레벨이 올라가게 영상 레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부러워요 저는 재강의를 안 듣기 때문에 사실은 민망해서 못 듣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판타지를 품고 봐야 재미있잖아요 제가 저한테 무슨 판타지가 있겠어요 그래서 딱 지 같은 소리 하거든요 오히려 제 와이프가 듣고 있으면 제가 지나가다가 제가 막 확신에 찬 얘기할 때 저를 아주 객관적으로 제일 보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접니다 말은 잘하네 말 반만 지켜도 부처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늘 지나갈 때 가족들이 보고 있으면 해요 보고 있으면 좀 약간 민망하고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더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저보다 더 좋은 어떤 유리한 입지가 있으세요 마음껏 활용하시고 여러분 도 실컷 닦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도가 산에 가야 닦는 도도 아니고 가족을 버려야 닦는 도도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내 삶을 지금 이 순간 바로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고 고민 하나라도 더 날리는데 도움되는 도고 진리를 하나라도 더 자각하게 하는데 도움되는 도고 그냥 이걸 닦는 거예요 이거면 남는 장사에요 여러분 더 다른 도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머리 깎고 산에 가셔도 죽을 때까지 해도 그렇게 큰 도 사실 못 닦으세요 그쵸? 그 리얼입니다 되게 이상적으로 환상 속에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실은 여러분 지금 산에 가셔도 산생활 적응하는 데 또 시간 걸리고 산에서 이제 산생활에 적응해 살만하면 또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살만 하거든요 산에서 이제 산을 또 즐깁니다 이제 그 너무 좋다 가족들 없고 너무 좋다 하면서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가서 내가 그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산다고 해서 도를 얻는 거랑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도는 여기서 못 얻으면 산에 가도 못 얻고 어디 가도 못 얻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건 마음을 선정과 지혜로 육바라멜로 쓰는 게 도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신 이상에는 어디 가도 결국 또 다른 탐진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절에 가거나 어디 가셔도 또 왼수 하나는 있을 겁니다 죄 없으면 진짜 극락인데 하는 친구 하나 또 있어요 어디서 다 와서 하늘에서 파견돼서 와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 기수 위쯤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최악이죠 인생이 그래요 저 예전에 철웅 스님이라고 제가 좋아해서 법문 많이 들은 분인데 그 작은 암자에도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대요 속이 시끄럽대요 저것만 없으면 그 말씀 들으니 확 와 닿았더라고요 삶이 그렇지 그래서 가정 내에도 쟤만 말 들으면 진짜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건이나 산이나 도심이나 다 그 여건이 그 여건이고요 여기서 내 육바라미를 하냐 못하냐 깨어있냐 못 있냐 그게 관건이라는 생각 한번 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